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딥이 켰구요 저는 이제 요거 해 볼게요 일단 1번에 한테 축구농구라고 하고 이번엔 한테 클라이밍 마라톤 이거 두개를 한번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 요 앞에 있던 컨트롤 1 눌러서 해볼게요 요거 필요 없거든요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거 빼고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테스트 10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아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딱 요거 추가한 겁니다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제거하고 자 각 회원에게 관심사 추가 를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아예 자 이렇게 하면을 여쭅 meg의 고 nightmare 이렇게 하면ologists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냐